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27쪽이죠? 해석 연습할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봅니다. 자, 일단 no sooner와 the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 sooner a than b 하면 a 하자마자 b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a에는 과거 완료가 오고 b에는 과거가 옵니다. 자, 그리고 commit contact with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commit contact with 하면 뭐 뭐와 접촉하다, 마주치다, 만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자, determine은 결심하다니까 나는 결심했다. 자, 뭐하기로 결심했죠? to get to know him where 자, get to know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 뭐와 알게 되다, 사귀다 이런 뜻이니까 그와 잘 사귀기로 결심했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never in my life have I been 자, 부정한 never가 있으니까 내 일생 동안 결코 머무한 적이 없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은 부정한 never를 강제하기 위해 문장 제일 앞으로 빼면서 have I 자,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so strongly 그렇게 강렬하게 and immediately 그리고 그렇게 즉시로 attracted to any personality 자, 앞에 been의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attracted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ttracted는 끌어당기다, 매혹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수동태가 돼요. be attracted to 하면 뭐 뭐에 이끌리다, 매혹당하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personality는 인물, 사람 이런 뜻이니까 so strongly and immediately attracted to any personality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렬하게 그리고 그렇게 즉시 이끌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before or since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글쓴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말에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이끌렸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a 하자마자 b의 딸을 본문에서 배운 no sooner than을 쓰지 않고 as soon as a, b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a와 b에는 과거 시제가 오죠. 자, 그리고 뭐뭐에게 이끌리다, 매혹당하다는 본문에서 배운 대로 be attracted to를 쓰면 되니까 자, 정리해보죠.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as soon as I saw her 나는 그녀에게 이끌렸다. I was attracted to 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as soon as I saw her I was attracted to her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no sooner had I come into contact with him than I determined to 자, 해석해보면 나는 그를 만나자마자 뭐뭐할 것을 결심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문이 나왔어요. no sooner a than b 하면 a 하자마자 b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시제입니다. 자, a에는 과거 완료 b에는 과거 시제가 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죠. 자, 부정어고 no sooner가 문장 앞으로 나갔으니까 자, a에는 조동사 head 그 다음에 주어 i 그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의 본동사 come 자, 이런 어순으로 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never in my life have I been 자, 이 부분인데요. 자, 해석은 나는 일생 동안 머만 적이 없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이 도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석할 때 말했었죠. 자, 이 문장을 본래 어순대로 해보면 I have never been in my life 뭐 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부정어고 never in my life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부정어고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래서 부정어고 never in my life 그 다음에 조동사 have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 i 그 다음에 동사 been 이런 어순으로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을 해보죠.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죠? 그런 걸 제습합니다. In hospitals, 병원에서는 some patients die 일부 환자들은 죽는다. simply because 자, simply because 동그라미 쳐보세요. simply because 하면 단지 뭐 뭐 때문에 자, 이런 뜻이죠. 같은 말로 only because가 있습니다. 자, 단지 뭐 때문에 죽을까요? they give in to their disease 자, give in to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 뭐에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disease는 질병이란 뜻이니까 they give in to their disease 그들 즉, 일부 환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병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자, 이런 말이죠. while others get well 자, while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 뭐 동안에 이런 뜻이 아니죠. 반면에 자, 이런 뜻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죠. 자, 그리고 get well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recover의 의미로 병이 났다. 자, 이런 뜻이니까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환자들은 get well 병이 낫는다. simply because 단지 뭐 뭐 때문에 they keep us throwing well 자, keep은 유지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 will은 명사로 의지란 뜻이니까 그들이 강한 의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강한 의지를 계속 가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계속 연결되죠. and 자, 그리고 do not surrender 자, surrender는 앞에서 배운 give in to에서 give in과 뜻이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항복하다 굴복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o not surrender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되죠. 정리해보면 반면에 다른 환자들은 단지 keep a strong will 강한 의지를 계속 가지고 또 do not surrender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get well 병이 낫는다. 자, 이런 말입니다. such power 그러한 힘은 has the mind 정신을 가지고 있다 over the body 신체에 대해서 자, 뭔가 해석이 이상하죠? 자, such power부터 the body까지 밑줄 쳐보세요. 자, 원래 어수는 the mind has such power over the bod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such power는 주어가 아니라 has의 목적어인데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the mind has such power 정신은 그러한 힘 즉, 그러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over the body 신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마음먹기에 따라 신체병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ave power over를 뭐뭐를 지배하다. 뭐뭐를 마음대로 하다. 자, 이런 뜻으로 수거처럼 안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환자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단지 자신들의 병에 굴복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항상 강한 의지력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병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때문에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도 몸이 아플 때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자, 이런 강한 의지력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필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Our physical health physical은 신체의 육체적인 이런 말이니까 우리의 신체의 건강은 largely 크게 depends on 자, depends on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정말 자주 나오죠?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혹은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Largely depends on our blank health 자, 우리의 블랭크한 건강에 크게 의존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 건강은 우리의 블랭크한 건강에 크게 의존한다 달려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우리 본문에서 배웠죠?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Such power has the mind over the body 정신은 신체에 대해서 그러한 지배력을 갖는다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블랭크해 쓰는 정신의 건강 자, 이런 말이 완성이 되면 되겠어요. 정답은 멘트를 쓰면 됩니다. 멘트는 형용사로 정신적인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자, 이번엔 문법 포인트를 생략합니다. 자, 본문에 해석할 때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럼 3번 할 차례인데요. 조금 길어 보이네요. 자,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3번 할 수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죠?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씩 해석을 해보죠. probably, 아마도, 십중팔고, 자, 이런 얘기죠. in a modern city, 현대도시에서 the man who, 뭐 뭐 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죠? can distinguish between a thrussies and a blackbird song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동사는 easy가 되죠. 자, distinguish between에 동그라미 치고 an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distinguish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thrushy는 개똥집박이, 그리고 blackbird는 찌르래기, 자, 이런 뜻이니까 the man who can distinguish between a thrussies and a blackbird song 개똥집박이와 찌르래기의 노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is the exception. exception은 예외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예외적인 사람 이런 뜻이니까 예외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10중 8구, 현대도시에서 개똥집박이와 찌르래기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이런 말이죠. it is not that. 자, it은 앞 문장을 받는 말이고 tha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이죠. it is not that. 그것은 뭐 뭐 때문이 아니다. we have not seen the birds. 자, 우리가 그 새들, 즉, 개똥집박이와 찌르래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it is simply that. 자, 여기 that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that과 같은 뜻이죠. 바로 because의 뜻입니다. it is simply that. 그것은 단지 뭐 뭐 때문이다. we have not noticed them. 자, 여기 notice는 주목하다, 주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니까 we have not noticed them. 자, 우리가 그 새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we have been surrounded. surround가 뭐뭐를 둘러싸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we have been surrounded. 자, 우리는 둘러싸여 있었다. 자, 뭐에 의해서? by birds, 새들에 의해서 all our lives. all our live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ll ones life 하면 평생 동안 이런 얘기니까 자,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새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자, 이런 말이죠. yet. 자, 여기 ye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접속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는 평생 동안 새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subfavor favor은 약한 이런 뜻이니까 subfavor 너무 약하다. 자, 뭐가 약하다는 것이죠? is our observation observation은 관찰 혹은 관찰력 자,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관찰력이 너무 약해서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subfavor 부터 that까지 밑줄을 쳐보면 자, subfavor이 동사, is의 주어가 될 수 없죠? 자, 이 문장의 원래 어수는 our observation is the favorite that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so a that b 너무 a에서 b하다 자, 이런 뜻으로 so that 구문인데 자, 이때 subfavor이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일어나서 subfavor is our observation that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의 관찰력이 너무 약해서 that 그 결과 many of us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fail to 자, fail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ail to 부정사는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뭐뭇을 못한다 distinguish the song of a one from that of the other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참 많은 곳입니다. 자, 일단 distinguish와 from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distinguish between a and b와 뜻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one과 the의 the other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두 종류의 새가 나왔습니다. 바로 개똥집박이와 찌를내기가 나왔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원으로 받고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로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that의 동그라미 여기 that은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를 받는 것으로 여기서는 the song을 받습니다. 그래서 many of us fail to distinguish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뭐뭐를 구별하지 못한다. the song of a one 어느 한쪽의 노래와 from that of the other 다른 한쪽의 노래를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우리의 관찰력이 subfavor 너무 약해서 자,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똥집박이의 노래와 찌를내기의 노래를 fail to distinguish 구별하지 못한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현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자, 개똥집박이와 찌를내기의 노래를 구별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자, 그 새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우리의 관찰력이 너무 약해서 그 새들의 노래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관찰력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별로 신경이나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 feeling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If we are too familiar with something we are likely to show no blank in it. If we are too familiar with something 자, our familiar with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familiar with 는 뭐뭐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친숙하면 We are likely to are likely to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We are likely to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Show no blank in it. 자, 그것 즉, 그 어떤 것에 아무런 블랭크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익숙하면 자, 그것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interest를 쓰면 되겠습니다 interest는 관심, 흥미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If we are too familiar with something we are likely to show no interest in it 자,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죠 그럼 함께 보시죠 어? 할 게 없죠? 네 뭐, that이나 yet는 이미 해석할 때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4번 할 차례인데요 4번은 글을 짰지만 한 번 듣기만 해서는 해석하기는 좀 까다로운 글이에요 자, 일단 듣고 해석해보죠 잘 들었죠? 의지하다 혹은 뭐뭐에 달려있다 자, 이런 뜻이니까 Without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도 현대 세계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은 현대 세계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ardly 거의 뭐뭐 아니다 An hour of the day passes 하루의 한 시간도 거의 지나가지 않는다 But 자, 여기 but은 등의 적사 but 즉, 그러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but은 주절이 부정문일 때 뭐뭐하지 않고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종속적사죠 With benefit benefit은 자동사로 덕을 보다 이익을 보다 이런 뜻이니까 But with benefit 우리가 덕을 보지 않고는 By the work of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의 일에 의해서 자, 이런 얘기니까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일로 덕을 보지 않고서는 거의 하루의 한 시간도 지나가지 않는다 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 우리는 하루의 매 순간 다른 누군가의 일로 덕을 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hardly와 but의 동그라미 쳐보면 hardly와 but 사이를 a라고 하고 but 뒤를 b라고 하면 hardly a but b 이렇게 되는데 자, 뜻은 b 하지 않고서는 거의 a 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but은 종속적습사로 주절이 부정문일 때 머무하지 않고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긴 했지만 자, 결국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 현대인은 매일 매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에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죠 우리 인간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뭐뭐에 의지하다 해서 Depend on을 쓰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Can't help ing를 쓰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인간 자, 이런 말로 휴먼을 써보죠 주로 복수형으로 humans 자, 이런 형태로 쓰니까 우리 인간은 we human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재는 being을 쓰면 되는데 자, 주어가 복수니까 being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뭐하는 존재다 자, 이 말은 we humans are beings who 뭐뭐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o-ia가 beings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로는 each other를 쓰면 되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이 말은 can't help depending on each 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뭐뭐하는 존재다 we humans are beings who 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can't help depending on each 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we humans are beings who can't help depending on each other 자, 이번에도 hardly able be 를 해석할 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문법 포인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5번으로 갑니다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보겠습니다 invention invention 발명은 often create 종종 뭐뭐를 창조해낸다 its own need 그것 자체의 필요 혹은 필요성을 창조해낸다 이런 얘기죠 자, 발명은 종종 그것 자체의 필요성을 창조해낸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계속 읽어보죠 we probably 우리는 아마도 우리는 10중 8구 could have got along 자, could have got 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가전법 가구 알려죠 자, 그리고 got alo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get along 하면 잘 지내다 이런 뜻이니까 could have got along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without television 텔레비전이 없었어도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without television의 밑줄을 쳐보면 자, 여기 without은 조건제를 대신하죠 다시 말해 without television은 even if it had not been for television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전법 가구 완료기 때문에 had not been 이런 식이 된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비록 텔레비전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10중 8구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but, 그러나 now that it is invented 자, now that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now that 하면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이므로 이런 뜻이죠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now that it is invented 이제 그것 즉, 텔레비전이 발명되었으니까 we definitely need it definitely는 분명히 확실히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 TV가 발명되지 않았어도 자, 우리는 10중 8구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 즉, TV가 발명되고 보니까 TV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즉, 어떤 물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발명하게 된다 자, 이런 말인데 자, 이 글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래 필리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함께 풀어보자 In a sense blank is the mother of necessity 자, 일단 innocenc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이죠? innocence 어떤 의미에서는 blank is the mother of necessity blank는 필요의 어머니다 자, 제가 방금 했던 말이 생각나시죠? 원래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작가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V를 발명하고 나니까 도리어 TV가 더 필요해지더라 이런 말이니까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invention is the mother of necessity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inventio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now, that 하면 이제 뭐 뭐 이니까 자, 이런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으로 가죠 잘 들었죠? 자, 그런 가지 해석해 봅니다 The more one learns the easier things become The more 하고 the easi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 비교급을 a라고 하고 뒤에 비교급을 b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하다 자, 이런 뜻이죠 The more one learns 여기 one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the easier things become 만사는 더욱더 그만큼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So that 자, so that의 동그라미 치세요 So that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으로 이런 뜻으로 and so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o matter how 자, no matter how의 동그라미 however의 뜻이죠 아무리 뭐뭐 해도 이런 뜻이니까 No matter how little ability 아무리 적은 능력을 a man has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It is not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이 뭐죠? For him 그가 to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If he is but diligent 자, but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but은 only의 뜻이죠 만약 그가 부지런하기만 한다면 자,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No matter how little ability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If he is but diligent 만약 그 사람이 부지런하기만 한다면 자,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Not impossible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은 가주어고 for him은 to do의 의미상에 주어져 그리고 to do가 진조어가 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죠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도 부지런하기만 한다면 자,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뭐 혹은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잘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부지런히 또 열심히만 한다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슴을 쫙 펴고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에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죠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누구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를 통해 자, 이런 말을 전시사 through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 이것을 해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hard work 자, 그리고 계속적인 학습은 계속적이니 형용사 continuous니까 continuous learn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through hard work and continuous learn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구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자, 이것을 해보면 누구든, 누구나 자, 이 말은 any man을 쓰면 되고 인생에는 자, 인생에서 이런 말이니까 in life 자, 그리고 성공하다는 succeed니까 누구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any man can succeed in lif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through hard work and continuous learning 누구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any man can succeed in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이번 해석 연습은 12번까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6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7번부터 11번까지를 하도록 하죠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zadies box 예 2007 계획 carne 16.8번까지는 11.8번까지는